산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1, 2 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임세현식당TV 안징글TV 인스타이트TV 뉴스맥TV까지 우리 민생경전구소에서 좌우중답자을 하는 형제자매 유튜브들과 함께 미디어치 베네드필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저년마다 하는 안변세 좌우중답자 토크 진보중도 보수연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임세윤 소장님은 남편께서 출장 가셔서 애 둘을 봐야 되잖아요 어머님이 오면 애를 맡기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이 키워본 집에서는 다들 잘 하시죠 충분히 항상 있는 고충이고 고통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좀 기다리시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베네드필님하고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겸손님들 다 가가지고 저도 정치검찰 이재명 송영길 야당 그만 괴롭히고 차라리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불법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퇴진탄을 주장하는 나나 우리를 구수시켜라 이놈들아 하고 제가 한번 저도 세게 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응원해주시고 이발했다고 그러는 데에 맞습니다 이발도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먼저 미디어치 베네드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폭격하고 오셨나요? 네 방금 마치고 저는 한동훈이한테 나는 문의적인 목숨 걸 거니까 넌 뭘 걸래? 그 기사가 올라온 것 같던데요? 미디어치에? 아 시사 폭격 제목이군요 제가 순간에까지 오늘 소영길 대표가 오전에 CBS 나가서 지른 게 법조 기자가 결국 도어 스태킹한테 물어봐서 한동훈이 태블릿 같은 저질 괴담에 왜 전직 야당 대표가 어쩌냐고 해서 일단은 기자가 물어볼 때도 그렇고 송 대표도 그렇고 변의죄는 실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동훈이는 변의죄가 저질 괴담을 저트렸다고 해서 명의의 손에 성립이 돼서 저희는 일단 즉각적으로 유명사 고소 고발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에는 좀 이따가 임세훈 소유권 오면 본격적으로 할 거면 오늘 메인 주제가 하이라이트거든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 진보증도 보수연대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예를 들면 BBK를 무죌로 만들 때부터 뭐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사건을 또 무죌로 만들고 박영숙까지 가담해서 그 정점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상당한 조작 또는 과장 또는 장난질을 했다 이제 사람마다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적을 제가 계속 해왔고 진보증도 보수했는데 멤버들이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혜원 전 의원님 또 송영길 전 대표님들까지 이제 다 이건 자기들이 아무리 읽어보고 책을 읽고 배인 대표님 책을 읽고 저희들이 주장한 검토 부분과 상당히 신민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공식적 문제제기를 지난 토요일날 송영길 대표님이 진보증도 보수했는데 집회에서 발언하고 드디어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안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이 발전하고 승화되고 있는 거니까 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예 지금 자 뉴스맥TV 인사티비 임선식당TV 미디어워치TV 안정일TV 오개TV가 방송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뺑뺑뺑뺑 우리가 시작할 때 오골 백봉오골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좀 드셨나요? 아니 저는 뭐 사무실에 있으니까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저는 두 개 집 두 개 먹고 알 한 네섯 개 먹고 예 우리가 백봉오골의 사장님하고는 정말 의리와 인연으로 광고도 해드리고 저희 몸에도 좋고 또 이 사장님이 조금 후원도 하시니까 이렇게 굉장히 서로 위인이 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편찮으셔서 제가 시골에 보내드렸더니 어제부터 복용을 시작하셔서 느낌은 좋다고 일단 바로 효과가 왔다라고는 한 번 이틀 드시고 효과가 왔다 그러면 너무 뻥이잖아요 느낌은 좋다고 지금 연락이 오셨어요 아마 지금 젊은 층은 30, 40대는 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네 40, 50대만 되면 하루 이틀 효과가 오고 노인층은 조금 좀 걸리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미디어채청자들께서도 드디어 막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거의 근 7년만에 나오는 건가요? 변대핀 구속 일로 억울하게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언론에 나오는 거죠 구속된 거제가 석방된 다음에 사실은 조작을 석방되고 잡아서 배송했었죠 그 다음부터 한마디로 석방되서 조작을 잡아서 역공을 펼치자부터 언론 보도가 완전히 조절됐었죠 예 특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태블릿 책을 발표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건 저는 태블릿뿐이 아니라 어떤 언론계에서도 안 나갈 것만 들어왔었는데 이게 화약가였던 거예요 이게 소영길 대표가 작정하고 지는 게 아니라 네 한동훈이가 도대체 왜 자기를 소환하고 조사 안 하냐 시간 끌면서 증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 사실 김현정 앵커가 굉장히 경격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어? 한동훈이가 뭐 조작한 뭐 증거 있냐 그러니깐 지금 변희재 씨가 증거 조작했다고 집 앞에서 데모하는데 거기도 왜 입도 온녀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지금 법조 기자가 한동안에 물어보니까 지금 보도가 지금 거의 쏟아지고 있고 어처구려 없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왔어요 문화위보 정말 이 어영매체 문화위보가 소영길 대표가 2016년 7년 전에는 태블릿 그거 맞다 그러지 않았냐 이제 와서 왜 말이 맞겠냐 그러는데요 7년 전에는 저도 태블릿 조작 안 됐을 거라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보도했을 때 원래 보수는 음모론을 굉장히 이제 발치기 때문에 부정선거 등등해서 태블릿 보도하자마자 조작됐다고 난리 칠 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조작됐을 리 없다 이거는 개인 IT 기기는 검찰이 들어보면 바로 누구 건지 나오기 때문에 조작됐을 리 없다 해서 저도 안 믿고 있었는데 조영길 대표가 뭐가 있었겠어 그 정보가 검찰이 박근혜 검찰이야 특검도 아니고 박근혜 검찰이 최소한 거 맞다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설마 검찰이 조작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저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저도 JTBC가 조작했을 거라고 했지 설마 검찰이 검찰 조작을 밝혀야 하는 건 그건 진짜 작년이에요 작년 최근이에요 지금 진짜 여러분 제가 변대필 말씀 드리면서 또 미디어 재청자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검색해보니까 실제 보도가 쏟아지고 있네요 드디어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든지 이재명인의 수사 송영길 수사라든지 언급을 구체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다 이런 것이 상당한 조작이나 과정이나 장난질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게 이제 김현정 CBS 앵커하고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언급이 되고 변인 대표님에 대한 언급까지 된 겁니다 방송에 지금 찾아보니까 다 지난 토요일날 재패토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게 다 한동훈이 또 촉새처럼 저질 괴담 송영길이 직접 괴담에 가담했다 이렇게 송영길과 변데빔 둘 딸을 지금 저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한동훈이가 한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그러니까 문화일보는 또 야 이 나쁜 놈들 뭐 7년 전에는 출처가 분명하다고 해놓고 왜 이러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 우린 좋아해요 왜냐하면 7년 전에는 저도 제가 그때 박근혜 대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이었는데 검찰이 조작이나 과장이나 장난칠 거 누가 알았어요 7년 전에 정확하게 특수본 특검 넘어가기 전에 특수본에 그건 박근혜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을만 했겠지 박근혜 검찰의 특수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태블릿 PC는 최소한 게 맞다 제작된 거 없다 그걸 안 믿은 사람이 없었다고 웬만한 보수의 의무론장 빼고 저도 당연히 그걸 믿었죠 그걸 그걸 그때부터 어떻게 의심하냐고 검찰이 조작했다는 걸 그렇죠 그때는 또 그때는 이제 변 대표님과 저희들이 입장은 달랐지만 변 대표님이나 저희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막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렇게 솟아날 테잖아요 막 수십만 명 그래서 당시에는 설마 검찰이 조작할 거라는 것도 몰랐고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분은 있어도 그걸 묻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랬던 이 당시에 태블릿 조작을 제기했을 때는 검찰이 아니라 JTBC를 얘기했어요 검찰이 조작했다고 상상도 못했고 그거는 작년 정도 확정됐어요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 소영길 대표가 7년 전에 그리고 7년 전 같은 경우는요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이 자들이 은폐하려고 재판했다고 재순도 안 했고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나오게 시작된 게 제가 구속되고 재재판에서 증거 요청하고 그래서 나온 거니까 7년 전 얘기는 꺼내라 말하죠 당연히 지금 제가 한참 이야기하는 와중에 임세윤 소장님 고토차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기다리시니까 중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문화일보 논리가 너무 허접한 게 7년 전에는 정선영입니다 정선영입니다 정선영 이 기사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기자 이거 이거 어용기사지 왜 이거 안전히 검찰에서 아니 그 기자 본인은 본인은 아라테브리프 씨에 대해서 그때 자기도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새롭게 증거 조작한 내용 가지고 나랑 송대표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야지 7년 전에 왜 그랬는데 7년 전에는 몰랐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송 전 대표님 이야기도 이거잖아요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희재 대표님 책을 다 읽어보고 또 최근 책이에요 또 진보 정도 보수연대가 최근에 주장하는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니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해서 단죄라고 그랬지 누가 정치검찰 놈들한테 증거까지 조작했거나 장난질 차라고 했느냐 보니까 의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한 촛불든 사람 전체 100%다 촛불든 사람 누구 한 명이라도 야 유선단독으로 조작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은 했었냐 말이에요 그럼요 조작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조작하면 안 되죠 만약에 진보적으로 유리한 이슈여도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수에게 유리한 이슈여서 조작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이 조작이라는 건 일명 진보진영 인사들이 더 치를 떨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시민혁명 국면이었어도요 그동안 진보진영은 빨갱이라든 간체부 조작수사회는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문제가 있다 해도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다 치더라도 조작은 안 된다고 해줘야 되고 조작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금만 더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도 가져주면서 실제로 박근 최순실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니 요즘에 더더욱 또 하는 짓을 보니 그때도 이상한 짓도 있겠거려니 하면서 관심이라도 좀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문화일보 기사라요 아주 야들하겠어요 마지막 보면 탄핵을 우리 평균이 문화일보 기사 한번 올려주시면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이 읽어주십시오 민주당 입장이 나오는데 그가 속했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온 주장과도 반대된다 2017년 국회 법조사위에서 이게 김진태하고 윤석열 싸웠을 때거든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윤석열 한동훈이 답을 제대로 못할 때죠 여권은 조작서를 일축했다 그러니까 그때를 속은 거지 민주당이 검찰에게 그래서 섞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민주당까지 끌고 와서 이 기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도에 민주당이 당시에 텔빛이 조작서를 주장하는 김진태 등의 말을 일축했다는 건데 그때는 아무도 모를 때 아니에요 이쪽이 문제제기 초기죠 당시 2017년 김진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은 근거 가지고 문제제기 했었고 윤석열을 좀 맺는데 그 근거라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은 뭔지 좀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검토 자체가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2017년 2017년에는 저는 첩볼혁명의 주요 실무제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으면 아예 거들떠도 안 봤으니까 뭐냐면 에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리고 믿지도 않고 근데 저도 처음으로 아까 응원을 품으면 변인 대표님은 구속됐을 때 아 이게 구속까지 돼야 되는 사안인가 하면서 그때 약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한 것 같은데 구속까지는 근데 그때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논란은 있지만 설마 조작까지 했겠어 하고 넘어가면 다 이게 당시 심리인데 이제 와서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조작서를 안 믿어놓고 왜 이제 문제제 하냐는 건 전혀 이건 논리적 근거 안 되죠 그게 조작사건이에요 특히 검찰이 조작했을 거라고 믿을 만한 국민들은 1%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안 믿는 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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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해서 조작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데 어쩌냐 그게 조작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중도적이나 보수적인 분들이 안 믿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가 지금 용산 지문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짓으로 한 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태블릿 PC 뭐 조작한 거 얘네들은 아마 1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디 상정한 정치검찰력의 목표로서 박근혜 최수진이 악마하고 만약에 죽여야겠다 하면 뭐 증거 한 7개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그냥 조작해서 짓발라버리는 거죠 악마하고 마냥하고 그걸로 논란이 있으니까 갑자기 장시호와 임의로 태블릿 PC2를 지 친구 지 친구 아들한테 몇 달간 맡겨놓은 갑자기 제출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 태블릿 PC 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짓도 했다라는 저희들의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100% 조작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관심이나 아 이상하다 진짜 대니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일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닌 거죠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손혜은 전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님까지도 이제 그 다음에 진보중도 보수연대도 보면 그동안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민변 출신 변호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내노라는 시사평론화들도 지금 결합해서 문제제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슈가 된 마당에 저는 민주당이라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민간일보는 야 민주당 너네 왜 입장 맡기냐 그러는데 글쎄 난 오늘 이후로부터 난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제 태블릿 피신이 난 모른 척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으려고 그랬어요 이미 판 벌어졌는데 한동훈과의 전쟁이 그건 송영길 한동훈 전쟁에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문제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기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태블릿 가지고 한동훈 갖다 댔을 때 한동훈의 그 답변은 영상이 있거든요 눈깔 돌리고 팍 떨고 얘가 원래 깐족깐족 거리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야 2017년도에 김진태 씨가 물었을 때 윤석열은 어리버리라고 그랬고 한동훈도 굉장히 자신 없는 눈치로 깐죽 안 되고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뭐 뭐 뭐 분석되었다 최수이실 것으로 저희는 이탈 화법을 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삼자 이탈을 쓰자 파악되었다 뭐 분석되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태블릿 피신이 누가 수사했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자꾸 자기들이 수사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쥐들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쥐들이 한 거를 숨겼어 쥐들이 수사한 거를 마치 여러분 저는 진짜 냉정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요 어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찰 집단이라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BK는 무죄로 만들고 이명박 때 이 사람들 승승장구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그 유명한 MB가 제일 쿨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잖아 이재명이 억울하다 오히려 공익안수 많이 했다 근데 오히려 박영수가 주범이다 뭐 김만배랑 짰다 그리고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때 조우영이라는 브로크가 있었는데 당수사 검사가 윤석열이고 변호사를 박영수를 소개시키는 게 김만배고 그래서 박영수가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될 것이다 해서 실제 커피 한 잔 먹고 무혐이 됐잖아요 그것들은 조작이 그것들은 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어떻게 다 이것도 이재명 수사 송일수사 조작이라고 하면서 에이 박근혜 세순 씨야만은 윤석열 한동훈이 다 잘했어요 100% 다 믿을만해 이건 논리적으로 상립이 안 되잖아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모든 이슈가 주목되는 국면에서는 애들은 장난을 어떻게든 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보는 게 이성의 명령이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들의 이런 주장이나 호소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들도 아 한 친구를 그만해라 이런 놈들이 벌써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그 친구들 그래요 한 번은 그래도 생각해봐라 관심 가져와라 조작이라고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 정도만 이야기해도 어쨌든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조작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한동훈이는 사실은 동문수답하고 답변은 도망간 건데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당신은 그렇게 조금만 뭐라 그래도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영장치고 이 난리법석을 치는데 전일재난사람은 지금 6개월째 네가 조작범이라고 그러고 너희 집 앞까지 쳐들어가서 조작범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 대항도 안 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도 송영길도 결국은 제대로 기소도 못하고 예를 들면 체포동의환도 이재명 대표가 아예 승부수 던져가지고 그냥 보내지 마라 내가 아직 출사가 있다 송영길도 출국금지까지 시켜놓고 두 번이나 갔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벤 대표님이 집까지 가서 항의하는데도 언급도 없으니까 그걸 다 그 맥락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놈이 예를 들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벤이재 씨 주장은 내가 검토했는데 뭐 일부의 가치가 없어서 뭐 저기 대응을 안 했는데 해피한 거죠? 원래 이런 거를 법적 대응이나 대응을 안 하는 스타일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김무성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누가 까든 말든 대응 안 하는 스타일 김무성이는 법적 대응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원래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 한동훈이가 그런 스타일이냐 이거지 심지어 그 정말 연예인 MC장원 MC장원의 유튜브에서 한 거 그것까지 쳐들어가서 고소했던 인간이 더군다나 아주경제 장모부장이라는 사람은 견의제하고 인지도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물론 파워 유튜버잖아요 그 사람은 꼭 손배까지 쳐가지고 저기는 민영사까지 했죠 다 했잖아요 민사까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왜 유독 견의제한테만 말도 못 거냐 소영길 대표의 문제적인 그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해야겠어요 이제 하도 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고가 많으니까 요즘 뭐 수능 대략까지 벌어졌잖아요 요즘 난리잖아요 지금 집에 고3, 고2, 제수, 반수, 삼수생 있는 데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나쁜 사건이 나쁜 사건을 덧붙으니까 아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특히 한동훈이 민영사 대응한 거면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약속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봐라 A한테도 하고 B한테도 하고 C한테도 하고 D한테도 해놓고 왜 베리 대표님이나 지무중도 보수연대회는 한마디도 못하냐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 오늘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어? 너 조작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죠 혼내버린 겁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왜 괴담에 빠지십니까? 이게 뭐 네가 너 보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은 거거든 너 원래 대응 스타일이 있지 않냐 영장치고 고소거바라고 그러니까 저질 괴담에 빠졌다 심지어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음해놓는디 마치 민주당이 합리적인 것처럼 민주당도 거들떠 안 보는 이렇게 언제 한번 민주당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정 안 하는 놈이 좋습니다 아무튼간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를 관심으로 가지고 문제 제기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지난주 토요일날 송영길 전 대표께서 촛불집회, 중국집중집회에 참여하고 이어서 진보보수연대집회에서 한 15분에 연설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야 대권 후보급 정치인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집회상에 문제 제기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네 대표님을 여러 번 송영길 전 대표님 언급하시더라고 고생하면서 문제 제기 해왔는데 진짜 정치검찰의 조작 또는 장난질 의혹이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소영길 대표가 한 두세 번 정도 툭툭 던진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판이 흔들리고 한동안에 쩔쩔 매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소영길 대표는 최소한 그 책을 현재까지 두 번 읽었어 한 번 더 읽게 했대 오 그렇죠 이제 본인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또 공부해야 돼 그 책만 읽어버리면요 난 아직까지 그 책을 읽고 저한테 야 이거는 백탈이나 문제지게 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 당사자건 제3자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랑 이제 방송을 한 번 김성수 티비 방송에 자주 나오는 문화평론 알죠 김성수 이게 뭐 여러 가지 말 드리는데 저는 그 제가 보수예요 제가 이 진보초 유튜브 싸움에 낄 일이 없는데 제가 애초에 이조가 왓츠일 할 때 내 핵심은 태블릿 피씨 싸움을 도와달라 해서 김영민도 그렇게 해서 변합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제가 전해 듣기에는 똑같아 자기는 태블릿 피씨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관심 없다 이랬던 분이 처음에는 책을 읽었어요 읽어서 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너무 쉬웠대 너무 쉬웠고 논쟁해줄 수 없다 이건 조작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만 좀 읽어보면요 그냥 그건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김성수 씨랑 이제 언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원래 목요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좀 아 잠깐만 오늘이 수요일까 내일? 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좀 약간 사건도 모르겠어요 통화를 봐서 그래서 이 테오리 피씨를 좀 다루고 사실은 주제를 원래는 테오리 피씨 다룬 다음에 이낙연 이재호 연대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환불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치고 내각제나 윤석열 탈블릿이 있다는 지적 근데 이제 그걸 이재명 대표가 부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제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방송을 했다 해서 제가 그 내부싸움은 내가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개입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니 김성수TV랑 최한욱TV가 아마 이제 구독자가 20만명 좀 넘고 15만명쯤 되실 거에요 근데 그분들도 뭐 굉장한 이제 그 유튜브계 내에서는 유명한 분들인데 그 베네드 대표님은 방송을 계속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단은 한번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방송을 하는 게 해봐야지 아니거든요 호흡이 맞아야 되고 케미도 맞아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일부 유튜브들 사이에 약간 이제 논쟁과 막 굉장한 저기 갈등이 있는데 그 베네드 대표님은 아무 상관없이 태블릿 PC의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들의 불법 조작 날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감했는데 어디라도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문제에 공감하고 출연해달라는데 어 나 싫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나가시는 거니까 뭐 오해할 시간은 그럴 필요는 없으실 거 같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님도 베네드 대표님이랑 어디 변강생? 변강생? 매블쇼인가? 매블쇼인가? 나오신다는 소원님 다음 주에 매블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제 유시민 이번엔 유시민이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그니까 그 노임팀이 빠진 거에요 이재호 박지원 노임팀이 빠졌고 다음 주에 이제 저하고 송영길 대표를 같이 가는 거에요 매블쇼에 이재호씨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불편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동간 적극 비호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 민주원동기정사한테 벌써 내정돼서 그쪽에 제일 먼저 작업할 게 이재명 함정에 빠트린 걸로 했는데 왜냐면요 그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저는 이재호 이낙연 수박연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 민주당의 수박들도 민주화운동과 명찰되고 있잖아요 박용진이고 선훈이고 다 알고 있는데 이재호씨는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명함을 들고 민주화 논의한다고 만나가지고 정책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호 쪽에서 너희 그 이재명 구속시키는데 협조해 달라 한 30표 이탈하면 잡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쪽이 원하는 게 중대선거구조에요 자 중대선거구조 해줄게 이렇게 딜을 치고 총선 뒤에는 이제 이혼집정지 나눠먹자 이런 거를 하려고 이재호씨가 들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포기니 뭐니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하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가 만약에 실짐사받아가지고 싸워서 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그 함정에 걸려가지고 한 30명 이탈돼 버리면 국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판정이 나버리면 국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법원에서 심지어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 3,40명이 이탈해가지고 이재호의 정치공작 같은 거에 걸려들어가지고요 또는 지들 기득권 공천받으려고 이재명 몰아내서 만약에 체포동의원 여러분 통과책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인 대표님 말처럼 그럼 법원에서도 부담없이 야 민주당도 버린 이재명인데 국회에서도 체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체포라는 게 인신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체포된다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법원은 제1야당 대표고 법원은 구성장 그냥 발부해버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결정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만 민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과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런대로 소신투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원대 대표로가 어쨌든 다른 개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보내버리면 자동적으로 당권은 이랑계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또는 뭐 암튼간 뭐 수박계라고 저는 뭐 이낙연 또는 뭐 반개혁파들이 만약에 비대나 당권 장악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날려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을 공천을 지으시고 그럼 윤석열 한동은 김건희에 대한 심판 특검 다 무마시켜주고 다 약화되고 오히려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제나 내각제나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중진들의 기득권으로 일본 정치처럼 망해버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 안변세 토크에서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로 안하는 장점이 일부 있다더라도 지금 절대 안 된다 이번 총선은 소송으로 해서 윤석열 한동은 세력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논해도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영길 대표가 CBS에서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소영길을 이간질 시키려고 네 막 보도가 예상이 나오는데 소영길이 지적한 것처럼 소영길 대표는 언론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에서 싸우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불체포 이거를 없애버리면 다 감옥 갈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돈봉투 열리는 사람이 한동은 지말로 20명이라면서요 네 그럼 20명 구속돼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 독재권에서는 불체포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야당의 무기이다 이거 왜 포기하냐 그렇죠 근데 포기하라고 누가 떠들어내냐면 수박이랑 국민의힘이 떠들어내냐 그 사람들은 위판한 거고 그렇죠 언론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야당을 정치공작 할 때 원래 그 고난이 필요하다 왜냐면 원래 80년 기원할 때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언급하면서 그걸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이런 건데 마치 이재명을 저격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거 함정에 함정에 안 걸려들기 위해서 부숴버린 거야 이 사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해봐야 수박을 30명 이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던져버린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체포동의한 가을에 또 총선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을 악마의 세력으로 음해하고 자중질환을 정치 검사에 갈 게 분명하니까 이재명이 안 되겠다고 승부가 낸 거냐 처음에는 정치 검사 공작 수사 분명하니까 거부했지만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임세은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애기 아빠께서는 출장을 갔고 저희가 신랑이 지금 미국 출장을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독방 육아를 지금 한 2주째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오느라고 늦어졌다 맞벌이 부부나 육아를 하는 부부들은 이 고충을 다 하실 거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양해 말씀 한번 하시고 네 비가 지금 또 엄청 나오는데 쏟아져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택시가 막 차가 엄청 밀리고 택시도 안 오고 제가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왔습니다 조금 한숨 쉬시고 변대표님 걱정하십시오 우리 민생교육사무실에는 우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저 오면서 이거 방송 보면서 왔어요 안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아까 댓글 난 것도 봤고요 택시 안에서 엄청 못해 여러분 변대표님이 피곤해하시고 또 약주 좋아하시니까 숙취해서 잘해야 된다고 많이들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잉부시라고 변대표님이 미는 술 게임보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좋거나 합시다 아잉부시라고 한박스로 변대표님께 선물로 드린다 두 분 한 잔씩 하시고요 한 잔이래 한 모금씩 하시고요 이건 약간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있어 네 아채주스가 쓴다 근데 생활활력음료인데 숙취해소에도 도움이 돼서 많이 팔려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방송 보면서 왔는데 한동훈이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무슨 야당에서도 반응은 안 돼 내가 야당이다 내가 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 그 부대변인이고 내가 야당이다 문재인 부대변인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 한동훈 그것도 가짜 뉴스죠 야당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요? 야당 여기서 야당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지금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손의원 전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놈아 야당 거들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강윤경 부산 민주당 부산시 수영구 위원장 그 다음에 민변 출신의 이재일 변호사 어 맞네 여기도 그 네트워크는 민주당 쪽이잖아요 부인이 전직 민주당 부원 보좌관이고 예를 들면 이재일 변호사도 예를 들면 다 민주당 쪽 인사들이 지금 대거결합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 아니 근데 전 민주당 선시장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이 반응하면 그럼 그때 대응할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그 자우수통방에 있는 사람들 단체명 해가지고 쫙 명계해서 태극기 단체까지 합쳐가지고 한동훈한테 보낼 거예요 아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라도 또는 전직 의원장 몇 명이라도 니가 뭐 민주당이 거들떠도 안 보는 주장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 함께하고 있다 이놈아 하고 딱 딱 철화가 아니 그 현명은 뭐 좀 안민석 의원 보러 하라 그러죠 그렇죠 김용민 김용민 의원 제가 최근에 안민석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한테도 좀 신경을 썼어요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 이제는 이제 판이 벌어졌으니까 네 자 임세균 선생님 늦게 오셔가지고 아쉬울텐데 일단 아침에 소래소래 상도 막 드리던데 이재명 대표 승부수상 신의안수상 아 근데 너무 인사도 하면서 그 상들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아니 아침에 저희가 후보가 되게 쟁쟁했어요 이재명 대표님 그 다음에 윤석열 1타강사상 김건희 뭐 뭐더라 돋보이고 싶은 상인가 아아 김건희 특검레디상 특검미스레디상 특검미스레디상 그 다음에 한 명은 어디 창원시 시위원 그러니까 얼마 3파전이었습니다 네 후쿠시 마오면서 막 먹어버리겠다는 창원시 시위원 3명이 경쟁했는데 희한하게 또 이재명 대표한테 72%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기분 좋은 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좀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번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라고 했던 그 당원과의 대화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대표가 그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약간 느낌이 이 사람이 좀 마음을 좀 달리게 먹었나 약간 결기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아 이제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느낌을 들었을 때 어 이제 좀 싸우겠다는 뜻인가 라고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또 임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힘을 또 받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좀 싸울 거라고 믿고 뭐 만약에 안 싸우시면 제가 들이 다 밀게요 그냥 저희가 들이 밀죠 아니 베니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투쟁이나 대응 방안이 탐탁치 않다고 많이 비판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니 대표님 완전히 극찬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최포동의안 부결 문제로 수박에 끌려다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던져버렸기 때문에 수박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뭐 당내 인사들부터 심판을 받아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당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하는데 아니 무슨 사법 리스크 그게 검찰 리스크지 검찰이 만든 리스크인데 아니 당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사법 리스크라고 그래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현역위원장에 대해서 안 받겠다 한 명 이상을 아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맞아요 혁신 현재에서 민경의 혁신은 뭐냐면 윤석열과의 독재정권과의 전면적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친명계고 비명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 상관없는 거고 정권하고 들이받고 싸울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구조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친명비명이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혁파냐 비개혁파냐 라는 문제인데 저도 변 대표님 말씀해서 공감하는 게 민주당은 반윤이냐 비윤이냐 친륜이냐로 갈라져야 돼요 다 반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반윤 제대로 안 하거나 거의 그냥 친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비윤이나 아니면 정치검찰하고 친하게 지내는 자들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야당에 있으면 안 되죠 국민의원으로 가든지 나중에 명단 공개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의 혁신은 좋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죠 뭐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막 다 이재명을 좋아하고 찬양해야 되나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나라와 국민들이 민중들이 이 이 윤석열 한동은 김민중 군에 고통받고 있다 매일매일 지금 최근에도 수능 대란 발생하고 그렇다면 윤석열하고 불같이 싸워야죠 싸우면서 당내 문제 지적하면 설득이 있는데 싸우지도 않으면서 맨 이재명 어쩌저쩌쩌 그러면 이제 그걸 변혁이 잘 지적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울의 서울에서 임세윤 대표님 소장님 상을 준 거네요 1등상 제가 드린 게 아니라요 그게 저희가 투표를 합니다 방송 중에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서 실제 투표를 해서 그걸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 몇몇은 착각하는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여당인 줄 알아 아직도 여당 아니에요 여당이나 대학 그 당내 내부에 무슨 이야기들과 다양한 다채로운 얘기가 있지 지금 야당은요 그렇게 할 한 가지가 않아요 지금 저기랑 싸워야죠 뭐 당내에서 무슨 뭐 개혁해라 뭐해라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잔소리할 시간 우리 싸워야지 저기 그러니까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정말 이런저런 비판하셨지만 네 먼저 거학과 싸우면서 비판도 야 설득력도 가진다 야당은 싸우라고 있는데 견제하라고 있는데 지금 안에서 무슨 내부에서 그렇게 아 좋다니까 개혁도 좋고 혁신도 좋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국민들 다 죽어왔는데 예 아유 우리 임세윤 대표님 또 사이다 발언 오늘 이제 우리 미도치 애청자들께서도 힘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송혜연 전협회 지난 토요일 그분의 발언이 보수 쪽에도 영상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송혜연 대표가 페이스북 아예 페이스북 사진도 촛불 시민과 전면 기장에다가 바꾸고 맞아요 어제 그 보수 그 예전에 같이 문제지게 했던 분들 뭐 탄핵에 대해서라든지 템플릿 PC 그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이 뉴스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는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반응 나올거에요 네 이 문제는 나오지 않을 수 왜냐면 이제 한동훈이 젖의 괴담이라고 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팔이 나 이거는 그랬을 때 이상로 씨부터 해가지고 이제 툭툭툭 나올텐데 결국 보수에서 이 불길이 번져나가게 되고 거기서 번지면 대책이 없어요 거기서 이미 보수는 툭툭에서 졸업했다고 다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엎을 수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는게 결국 이동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동관 이지호하고 보수하고 한동훈에게만 뒤집어 씌워서 용 한동훈으로 처리한다 이미 보수는 그렇게 답을 낼겁니다 네 그런 분석까지 나와있죠 아 이게 뭐 제가 보수 15년에 머리들 너무 잘하는데 딱 그 수법에 그 수법 2명밖에 윤석열 군 접수하면서 한동훈 정도는 한동훈 하나 보내도록 한동훈하고 김근이를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딱 나와서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난 동훈이가 이런 저작할지 몰랐다 이거 딱 이 그림이 되게 그려져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거에요 그게 문제죠 원래는 이제 이 조인특 가서 한 몇 년 살다 오면 뭐 해줄게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그런 거래를 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치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의 배짱 있어야 되거든 공부만 했지 그냥 그런 담력이 있을까 그 정도 배짱은 없는 그 정도 배짱 안 보여 나를 챙겨줄 수 있을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신뢰도 없을 것 같고 남께서 내가 오늘 한동훈한테 지금 자백을 해라 나는 한동훈이 혼자 끼겠다 말도 안다는 얘기다 너 그래서 지금 누가 시켰는지 자백을 해라 지금 그러면 목숨은 살아주겠다 목숨은 살아? 네 남은 좀 다 사형시킬 거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아니 근데 전 대표님이 진짜 사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진짜 방송 아니 방송 지난번 제가 땜빵간 방송에서 실제로 사형시킨다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특별법을 풍자지 풍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싹 다 사형시켰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한동훈이 하만히 쓰면 안 되잖아 어? 어떻게 고발 고소해야지 왜 가만 놔둬 여기를 한동훈이가 그럼 지가 직접 기익을 해가지고 지가 조작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미루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작전을 짤 겁니다 이 고소하고 이명박세력들이 예 여러분들 아주 이제 우리가 몇 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JTBC 출순에 우리나라 탐사 최고 전문가인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면의 대가로 태블릿 PC 온투에 대한 침묵 즉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을 모른 척 해주는 거 내게 맞다라고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지금 지적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봉지욱 기자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저희는 아직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정유라가 갑자기 최순실 사면 운동하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그런 거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들은 진짜 만약에 최순실 사면 되면 더더욱이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최서은이 이제 편지를 공개했어요 이상록 씨를 통해서 네 완전히 엎드려 빌면서 미소산동훈한테 살려달라 삼아달라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아 네 지금 뭐 그 할머니가 7년간 감옥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최서은에게 니 테오리피씨 니가 니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아마 최서은은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이 정유라나 그쪽에서 왜냐면 정유라나가 또 가세훈이가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요놈들이 그 작업 안 하겠습니까 가세훈 놈들이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 오히려 최순신보다도 최서은은이 이제 내 거 맞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게 7년 동안 최서은이 저희한테 쓴 편지가요 한 50통이던 거 법정에 제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고 그것도 말뿐이 아니라 뭐 수많은 테블들 내용물들 이메일부터 너무 많은 걸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 거라고 해봐야 최서은이 지금까지 떠들었던 그 디테일한 증거들 다 남아있어요 법정에 반격의 서막책에 베인드핀 거기는 최순실씨가 고맙다는 편지도 편집군이 그래서 편집이 내 거 아니다 베인드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뭐 너무 많고 뭐 딴 데가 편지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슈만 커지고 또 최서은이 최서은은 지금 그 자기 전 재산 다 추진됐어요 네 내가 최서은한테 최천히 돈 뺏어서 나나 주겠다 홍석진이 편지 안 하죠 그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방되잖아요 속방되서 다시 또 말 바꿔요 한동훈의 협박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 그걸 불안해하는 거야 이쪽도 최서은이 아무리 사약을 써도 나와서 전화 한번 송영훈 대표가 주도하고 있잖아 이 판을 그럼 이쪽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 나는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꿀 거 아닙니까 괜찮다기 때문에 그 방법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간 굉장히 의미 있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미디어채청자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1200명 안팎 들어와 계시고요 네 우리 임생식당 TV에서도 임생 소장님 뭐 촛불집회 그냥 라이브 방송만 켜도 뭐 5천명씩 보시는 270여 명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딩얼TV에도 지금 500여 명 들어와 계시고 우리 인사티비하고 뉴스맥에도 수십여 명 들어와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티비 뉴스맥TV는 아직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동점은 적지만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쟤랑 연대하니까 앞으로 인사티비 뉴스맥TV도 더욱 발전해서 사실 기존에 큰 채널을 발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 세계나 시민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매체들 새로 생긴 매체들이 막 늘어나야 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더 유비되잖아요 자꾸 이 진보증도 보셨는데 판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인사티비 뉴스맥TV 자 임진영 선생님 그러니까 이번에 그동안은 우리가 약간 지쳤던 면도 있었던 거 같아요 뭔가 계속 우리가 들이박는데 뭔가 안 열리고 안 열리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서 아마도 미디어워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입장에 저희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계속 안 뚫리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뭔가 약간 뚫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속이 약간 소화가 된다는 느낌일까 뭐가 잘 해결이 될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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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건에서 조작이나 과장이나 장난질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여기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자기도 검찰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동규 진술 졸라 바뀌는 거 보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전에도 그런 짓을 했을 거다 네 충분히 그러고요 남쪽 네 지적하시는 그동안에 그게 그냥 이걸 여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습관척을 해왔던 거예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영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적에 설득력을 더하는 사건 시간 하나 생겼네요 안종범 사건 변대변님 설명해보십시오 10분기서도 지적을 까셨었죠 안종범 나는 이거 아니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한덕수가 나타나고 김기현이 나타나고 각 장차관 나타난 거는 우리가 지난주 알 수 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반기소 되는 걸 내가 오늘 쳐바랐어요 반기소 처음 들어봤어 안종범이 청와대의 경제수석 할 때 그 밑에 비서였어요 그래서 안종범하고 반기소는 케일이라는 일을 만들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안종범이 공범이야 공범 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위선을 여권해서 재정기획 1차관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1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무슨 토론인가 발표인가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화면을 하고 아니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수사 다 받았어 그 반기소는 수사 받을 때 저는 하여튼 모든 정황증거는 케일자나 미래자는 안종범위하고 정경련해 해먹으려고 만든 건데 이게 걸리다 보니까 바깥에 뒤집어 쉬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 준 게 누구냐 반기소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준 게 반기소는 그 당시에 행정관이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행정관 따위가 지금 7년 만에 기획재정부 차관가 있습니다 와 당시에도 행정관이면 처벌 안 됐죠 처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명 태블릿 PC 조작에 가담했다는 지원받는 김한수 행정관도 정치검찰 거래를 통해서 지금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차이가 있는 게 안종범은 한 뇌물죄로 사년을 살았는데 안종범이 지시한 걸 다 했어요 근데 이 반기소는 단지 안종범이가 불법을 대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 안 했는데 안종범의 그 어쨌든 더러운 뇌물을 먹는 짓을 같이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한 놈이 윤석열이야 근데 왜 윤석열 조건에서 차관을 시켜주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차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종범은 윤석열 한동훈에 의하면 중대범죄자인데 그쵸 근데 윤석열 조건 지금 장차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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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만 경제부 장차관들이 다 왔어 다 왔어 안종범이 주최한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재정개혁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다 왔어 장차관들이 아니 야당 대표는 피의사실이 있어서 만나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고서는 5만사람도 다 앉혀놓고 있습니까? 공무웨까지 시킬 만큼? 대법원 확정된 본인들이 기소한 안종범은 윤석열 의원권 국무위원들이 대거 갔어요 근데 더 웃긴걸 친박들은 박근혜 요청으로 다 사멸시켰는데 유일하게 삼아낸다는게 안종범이야 그러니까요 아직도 사면되어 안종범은 근데 거기에 현직에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총리에다가 여당 대표까지 다 갔다니까요 개인의사에 안종범 개인의사 개인의사 그렇죠 무슨 이상한 안종범은 정경래 산 것도 아니고 안종범 개인의사 후원금이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뒤에 대놓고 불법 정경유착으로 윤석열이 그렇게 문제 삼았는데 지 국무원들 다 가 있는데 거기에 후원금 3천 5천 1억 내라고 써놓고 진짜 나라가 골로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안종범이 윤석열 한동훈수 할 때 적극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조작이나 과장에도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나 사면도 안 됐으니까 야 윤석열 정권 나 확 불어버리 전에 재벌 후원도 다 해주고 장차 한나보네 이런 거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종범 명세가 어떻게 가했냐고 그거 없이 저렇게 싹 다 모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종범 협박 이거는 배려가 아니야 윤석열 정권 협박을 당하지 않고 저렇게 밀어줄 수가 없어요 안종범이 어느 정도급냐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당 부문에서 박근혜 최순실 거의 다후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아니에요? 가장 주도한 사람으로 수첩 수첩 때문에 그게 사실 되게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이 세 명이 공동정범으로 뇌물죄로 수첩을 받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 장차관이 대거 어제오늘 행사에 갔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또 이제 저희는 또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하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다 이게 엄청난 더러운 협자 박근혜 최순위 국정농당 국면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장난질을 가담하거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러운 협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한 문제의 의심은 충분히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임석열 형님 저 학부모로서 수능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지금 뭐 맘카페도 그렇고 난리 났죠? 정말 난리가 났고 오늘 상을 드립니다에서도 네 이거는 이제 고3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학부모들 자체서도 도대체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얘기는 좋아요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이거 뭐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라는 건데 그러면은 공교육 정책을 만들면 돼 갑자기 수능을 왜 건립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퍼플리즘이다 갑자기 뭐죠? 딱 들은 거 술자리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천공한테 들었냐 김건희한테 들었냐 그 천공과 김건희가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천공 김건희한테 누가 와서 수능 너무 힘들어서 못 해뵙겠네 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게 윤석열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의 뇌피 저 혼자만 뇌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는요 5개월도 안 남은 수능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법으로도 있더라도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5년 예고제 5년 예고제 적어도 4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된 사항이 아니에요 수능이 법에 의하면 근데 느닷없이 다음 달 모의고사부터 이거 바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뇌피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이제 술 술자리 먹다가 아는 분이 이 비문학이랑 언어 영역 때문에 미치겠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리 집을 팔아서 공부를 시켜 학원을 보면서도 얘기가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푸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비문학 영역은 사실상 이 논리적인 사고 그동안의 독서량 등등을 통해서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을 테스트하는 게 언어 영역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거 되게 수학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뭐 주식 막 계산하고 그게 근데 이해력 테스트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게 도저히 학원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기본에 독서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공정하지 않다라고 삐를 딱 꽂힌 거야 그리고 아까부터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무시해서 그런 용어를 모를 거라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런 지적을 맞다고 그러니까요 비문학 문의 비문학과 융합형 모르잖아요 그 사람 왜냐면 수능세대도 아니야 심지어 수능세대도 아니고 심지어 한글을 배웠는데 국어를 왜 하냐 그 다음에 뭐 작품에다가 평 저기 감상평을 적을 수 있는 거 뭐 이미 하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해서 나이가 났는데 이야 이번에 표현이 구체적이에요 비문학 문제 비문학과 융합형 융합형을 배제하고 이렇게 뭐 난이도 높은 문제를 배제해서 사교육을 가는 걸 치중하는 걸 안 되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듣지 않고서는 안 된다 어디서 술 친구가 얘기한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변 대표님은 잠깐 변 대표님은 학력고사 세대에요? 수능 세대에요? 저는 중이라고 봤어요 아 저는 고3 때까지 학력고사만 공부하다가 고3년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수 안 했으면 다 수능 공부했었고 네 전 그냥 갑자기 수능 시험 쳤는데 전 성적이 급등했어요 수능을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 제가 몇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제가 이제 뭐 시사 토론반만 동아리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력고사에서는 이제 돈이 안 되는데 안 되죠 맞아요 수능에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적이 그냥 수능에서 급등해가지고 더 편하게 가져가려고 저도 약간 수능한테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그냥 맨날 집에서 책 보고 그냥 신문 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맞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학 능력이거든요 근데 뭐 이걸로 갑자기 문항까지 얘기하면서 바꾸라 그래 그리고 심지어 6월 모의고사가요 어렵지가 않았대요 네 그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지가 않았고 저도 저도 물어봤어요 동네에서 네 안 어려웠대요 점수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경진시켜버렸잖아요 지금 국장하고 평가원 양 두 명은 아니 그러면 살아남을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공무원 사회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릇을 깰 것 같아서 이게 말해도 됩니까 아 그럼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제 급격한 갑자기 오결도 안 남아갖고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대혼란이 발생하면 뭐 뭐 아마 결과적으로는 몇 명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킬러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제 준 킬러 컨텐츠를 입시 전문가나 학원에 가서 물어보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대요 벌써 오히려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학원에 더 갑니다 사실 학원에 학생들이 학원에 뭐 배우러 가는 것보다는 약간 신앙 같은 영역이에요 학원 가면 뭔가 안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네 네 그런 효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다 들쑤져놨기 때문에 안 가던 학생도 이제 학원 가게 됐습니다 잘하셨어 잘하셨어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성기선 전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직접 왔어요 같이 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아무도 출제이요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하겠어 그냥 출제 잘못해서 당해버릴까봐 프로 출제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100% 사고 터지고 출제 1달 2주간 씌우고 그렇지 업무방해라든지 뭐 여러가지 제목 들어가지고 입시방해 업무방 누가 하겠어 아무도 안 하죠 임선영 저는 진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3 해도 어떡할 거야 아니 윤석열이 그런 잘못도는 실현했다고 쳐요 그럼 여당에서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니는 사교육비 경감인데 논란이 돼서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진무실도 좀 이제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최고 전문가 최고 전문가래요 와 그 임선영 한 마디 해주세요 아니 시험을 구수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많은 깊은 고민이 있겠지 아니 구수는 구수는 그건 사법시험이고 사법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이고 입시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시가 30년 전 입시잖아요 또 한정보사 본고사 그 때는 본고사였어 본고사 40년 전 40년 전 그리고 뭐 입시 비리를 수사를 많이 했다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 어떻게 수능 전문가 됩니까 입시 비리를 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수능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안되는데 돈 내고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수시에서 또 발생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 수사할 일이 있었나 그렇죠 살자 살자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출제 문제로 수사 들어갈 겁니다 아 차라리 시험을 이렇게 변별력 필요 없으면 그냥 패스 오늘 논패스로 해요 그냥 아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프랑스죠 프랑스식 이제 대입 입학 시험만 보잖아요 자격 시험만 보고 대학을 평준화하고 일단 입학하는데 졸업이나 전공은 어렵게 이렇게 여러가지 교육개혁 방안 있죠 우리 국민들이 교육이나 부동산은 진짜 관심 많고 전문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중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능 출제 경향 문제가 있다면 요건 한 2, 3년 후에 개혁 방안을 선정해 놓고 전문가를 모으겠다 했어야죠 대통령이 정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당분간은 기존 관행들은 출제하되 이 미스터 루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확하게 뭐 하는 자리고 어떤 자리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외교도 그냥 술 먹고 야 형님 동생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육도 야 뭐 그냥 들었더니 이거 뭐 안 좋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사안이 엄청나게 엄중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대충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막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빨리 끌어 내려야 된다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오늘 그 프랑스에서 프리젠테이션도 지각했다는 지각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만찬에서도요 그때 혼자 늦어가지고 뒤에서 평균이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영상이요 저희가 외신 통해서 알았어요 이번에 또 늦었어 심지어 PT 하러 가는 길에 맨날 지각합니다 왜 지각할까 맨날 도대체 뭐 때문에 뭘 드셨길래 아 또 이제 알코올에 심취해서 또 뭐 그런 얘기가 들죠 프랑스가 와가지고는 김건희와 같이 술 마셨을까요 김건희 술 안 먹는데요 여사님은 또 이제 뭐 화장하고 이러시느라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6시 15분에 시작해서 이제 한 시간쯤 됐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변 대표님 그 지금 굉장히 다채로인 일정 있잖아요 그 김한수한테도 한번 쳐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JTBC 앞에서도 항의했었고 JTBC는 무조건 매주하고 한동훈 집 갔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금요일마다 JTBC는 무조건 쳐들어가는데 금요일은 JTBC 앞에서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MBC를 찾아가요 네 태블렛 진실투쟁을 같이 하자 이제 MBC는 하여튼 JTBC는 방해 공략을 했던 언론사인데 이제 어차피 지금 MBC 죽이려고 이동관 들어오는 날씨 다 터졌고 여기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구원 풀고 MBC도 이제 보수 진영에다가 진실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수는 MBC 엄청 안 믿거든요 태블릿 PC는 보수는 조작됐다는 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한동훈 군성 내내 태블릿 조작을 쳐서 그럼 어쨌든 정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동관이든 뭐 이재호든 MBC 죽이러 들어오는 분들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MBC 민영화 해버리고 완전히 무력화 시켜보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는 거지 저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PD 수첩 같은 팀에서도 한번 이 태블릿 PC 온투분이가 다시 공론화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고 했다고 나서 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더 문제가 없어졌죠 네 저희들이 주장한 것 중에 일부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다보면 스트레이트나 이런 데서도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죠 뭐 객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주장 중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볼륨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박영수 세력이 뭔가 장난질 쳤다는 건 분명히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고요 토요일날 촛불집회 6시에 전국 곳곳에서 있고요 일요일은 저희가 다섯 번째로 진보중도 보수합작 제5차 본문문대회 청주 시내에서 하는데요 청주 충북적 분들이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수천명이 올 것 같고요 최소 송영길 전 대표와 직접도 서울에 의해서 이 본문문대회에 참여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서울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좌우중도합작 약식결의대회에 오신 김에 들려서 이야기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청주까지 오셔서 스픽스도 출연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지금 박진영의 마키아 밸리도 출연하시고 그다음에 청주까지 가서 동지들을 모아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이건 저희 우리 베네재 전 대표님 베네 대표님이나 임세훈 소장님 같은 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벌어진 중대한 변화하고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은 보니까 베네재 제가 출연진들 쭉 불러드리면 베네재 강민구 강윤경 김용민 김준혁 박진영 백은종 백혜숙 양문석 양이삼 이경 윤선희 임세훈 조상호 전병덕 정대표 이야 엄청나네요 발언을 좀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분들이 다 이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베네 대표님 좀 발언 길게 하고 임세훈 소장님 좀 짧게 하고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양문석 한 번 쉬게 할까요? 저희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박진당 대표님 이번에 한 번 쉬겠으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뒤에서 할 게 있습니다 뉴페이스로 보니까 여러분 이경 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 압니다 뉴페이스가 3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보 중도 보수 연대가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서로 지역에서 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7월 30일은 포항이 가고요 8월달엔 또 경산 광주 막 경쟁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임세훈 소장님은 이제 내일 모레 일정 어떤 거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아니 뭘 일정까지 얘기해 여기서 아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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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우리 투쟁 일정 방송 일정 내일은 아침에 저희 정치분색 10시 50분에 정치분색이 있고 스픽스 정치분색 10시 50분 왁자지껄 녹화 아마 대표님도 가시는 거 같은데 네피랑 같이 왁자지껄 녹화 토요일날 토요일 10시 10분에 나가는 거 그거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 생방송 6시 5시 50분인가요? 5시 50분에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요즘 이분도 방송 활발하게 하죠 네 임세훈 식당 TV 네 다음 주 임세훈 식당 TV에는 강득구원이 나오겠다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 강득구원 이분 태블렛 한번 들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일단 이분은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의 양평 투기비리 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정점도 지금 급변경 냈는데 그쪽 땅 있는 대로 이걸로도 나오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 아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밴드빔 건강해서 산삼순백 하나 드시고요 자 산삼순백 마이봄 체크는 진짜 중요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죠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삶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요새 백봉을 먹으면서 확실히 괜찮습니까? 백봉을 확실히 좋아해요 30초만 아시죠? 백봉을 먹으러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니 백봉이 제가 피부가 건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선약을 안 먹으면 계속 올라오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 후두염 때문에 그 약을 못 먹어요 건선약을 그러면 100%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피부가? 안 올라와 근데 너무 신기해하고 있어 지금 백봉 덕이 아닌가 좋습니다 백봉 먹으러 지금 백봉 하루에 두 개씩 먹고 알도 하나씩 먹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난 맞어 나한테는 맞잖아 백봉 대표님이나 임선 소장님이나 또 윤선희 성악관님 시사의 품격 아무튼 지금 복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도 지금 아버님 편집에서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저랑 저희 아버지도 지금 같이 먹는데 아빠도 컨디션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백봉 대표님 마이크 퉁퉁 많이 차갖고 손에 호도알을 지어줘야겠대요 하하하하 이렇게 손이 심심하니까 이걸 이렇게 치지 않았냐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호도알을 갖고 이제 저희가 호도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알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미디어치 임세현식당TV 안뉴없TV 또 우리 자매 연대TV인 인사TV 뉴스맥TV에서 제가 1시간 또 70분 가까이 방송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성과와 변화가 있는 요즘이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진보증도 보수연대 대규모 집회가 잘 되고 또 송혜일 전 대표나 배인 대표님이 현장에서 명연설 해 주시면 이제 더 이제 언론이나 국민 여론에도 반향과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진보와 중도와 보수연대 더 치열한 활동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함께 하고요 또 미디어치, 안뉴없TV 임세현TV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방송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텅디피디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많이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사는 임세현 소장님이 늦게 왔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서울 지역에선 비가 오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비길 조심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제가 좀 낫으면 하겠습니다 몸이 낫으면 예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토요일 일요일 집회 때 봬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